이 작품이 선아씨 연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그럼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우선 저주인공 캐릭터가 기존에 어떤 작품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캐릭터는 뭐 한국 영화에서는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선하고 획기적입니다. 뭐 그냥 평범한데요? 잘 보셨네? 바로 그거에요. 일견 평범해 보이는 거. 그런데 그 평범지에 숨은 예리한 비범을 발견을 못하셨나봐요.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있죠. 요컨대 이 캐릭터의 평범함은 일종의 전략이에요. 스토리가 진행되다 보면 아마 놀라실 수 있을 겁니다. 아 어떻게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을까 하고요. 선아씨는 뭐라고 해요? 선아씨는 발견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. 선아도 그냥 그렇대요. 요새 선아한테 작품을 읽어보는 거 아시죠? 다른 작품하고 비교가 되나? 다른 건 작품이라고 할 수 없죠. 그건 상품이죠. 예. 일단 더 상해 볼게요.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. 자 그럼 다행히 뵙겠습니다. 식사라도 아닙니다. 약속이 있어서 그럼 다행히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